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2일 일요일이구요 종목상담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제가 관심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상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피터 쏭님이 채팅으로 종목상담 주셨는데요 체크해보도록 하죠. 쌍용양회 쌍용양회 자 월요일 중에 월요일에 한 종목 정도는 내수하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자 종목상담 가능 올려놓을게요. 쌍용양회 세멘토 관련이니까 남북경협하고 아마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보시면 현대건설의 모습하고도 비슷합니다. 그죠. 잠깐만요. 그래서 남북경협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 판단이 들구요. 그러면 먼저 월봉 한번 보구요. 월봉 보면 목표치 정도 상승 이후에 눌림목 좀 주고 재상승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 들구요. 그 다음에 일봉상 보면 상승 강하게 했고 밑으로 조정 받고 난 이후에 조정이라기보다 그죠. 남북경협주들이 실망감 때문에 대폭 상승폭 다 반납했어요. 그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와 같이 쌍용양회도 같은 괴를 그리고 있고 일단 하락하던 추세를 멈췄습니다. 하락추세를 돌파해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중바닥 스타일로 추세를 이렇게 상승추세를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지금은 단기적으로 더 치고 갈 수 있으나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 5400원 인근은 여기를 단단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5300원에서 5400원 정도의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임평선 20일을 안깨면 문제없다.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양봉 쓸 때 매술에서 6000원권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가지고 사고 또 밀리면 팔고 또 사고 팔고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은 기간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쌍용양회 한번 챙겨봤구요. 에코마이스터 에코마이스터도 자 이거는 신규 상정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꺼져야 되는데 이게 안 꺼져야 되는데 일단 이걸 하나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봐야 되겠어요. 에코마이스터 뭐하는 회사인지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속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철강 비금속 철도 사업. 아 이것도 아무래도 남북경협에 철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챙겨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돌려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상승하고 눌리목 적당히 주고 다시 재상승. 피터 쏭님이 35년 됐다 했거든요. 주식한지.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것은 뽑지 않는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 저하고 한번 같이 어떤 게 좋을까 한번 타진해 보는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에코마이스터도 철도 관련 주식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마찬가지로 60일에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 쟤 보고 얻은 게 좋을 건가 한번 아 내가 터면 어떤 거 할 거냐 선택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눌리목 주면 자 8400원 정도 권까지 눌리목 적당히 주면 이후에 만원 권 정도까지 사서 팔고 또 눌리면 또 팔고 다시 사서 이렇게 왔다갔다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간 외국인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스튜디오 드래곤 야 이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닥터케이방의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아주 맛집으로 이용 많이 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은 추세를 보면 강력한 상승 추세가 조금 훼손되긴 했으나 이런 추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세를 형성하면서 갈 겁니다. 이런 거 눈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승 추세로 가는 와중에 240일도 없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를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깨졌어요. 그러면 밑으로 훅 빠지는 게 정상인데 워낙 탄탄한 종목이다 보니까 기간 외국인에 매수세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접근을 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눌림목 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반등 시도 성공하고 이제 눌림목 주고 다시 갈 때 접근해 볼 수 있는데 10만원 초반 정도에 눌림목 가볍게 주고 양복 쓸 때 다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제 쌍바다 그리고 120일 지지된 모습 나오고 있으면 다시 상승 추세 안쪽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낫겠다. 수급도 기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거 눌림목 주면 10만원대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두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쌍용 양해가 좀 더 낫다. 그죠?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도 적당히 들어오고 그래서 테마주가 남북 경협이 같이 돌아갈 때는 쌍용 양해 같이 쌍용 양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스튜디오 드래곤은 코스닥이 적당히 조금 매치를 늘려 주고 재상승하는 국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양복 쓰면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코스닥이 반등 시점이 보이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좀 큰 금액 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나아 보이고 테마주로 파닥파닥 움직이는 것 좀 잡을 때는 쌍용 양해가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종목 상담 하고 싶으시면 올려 주십시오. 딱딱히 목 한번 축이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피터님이 궁금해 하셨던 거 계속 합니다. 한솔 CMP 모바일 기타 IT 기기에 들어가는 도료의 생산 판매 휴대폰 태블릿 외장에 사용되는 도료 한솔 CMP CMP 자 월봉을 보면 바닥 엄청 기었어요. 쌍바닥은 어느 정도 보이나 기관외국인 관심 없고 저가주에다가 거래별로 없고 피터송 님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일단은 별로입니다. 언제 관심 가지느냐 8,000원 인근까지 8,200원까지 강하게 상승 이후에 눌리목 주고 다시 갈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패스 알리이코 제약 이제 턴 하려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다 이건 거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외국인 별로 관심 없고 이제 하락투세를 돌려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 괜찮을 때 계속 바닥 기었고 저가 제약 중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00원 때까지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리목 주고 다시 갈 때 한번 생각해 보긴 하겠는데 크게 해볼만 하다 생각이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성도 님이 주셨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갖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잘 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현대 엘리베이 80,000원 떼서 추가 매수처분 좀 하신 거 같네요. 그죠? 한번 끊어먹고 추가한 거 같은데 86,500원 고점에서 매도 준비한다. 네. 자 현대 엘리베이 여기 있어요. 야 좋습니다. 자 지금 남북경협 간단히 한번 딱 돌려보자면요. 괜찮아요. 현대건설도 괜찮고 눌리목 주면 사고 싶었는데 안 좋고 현대로터면 여기 인근에서 살 수 있었겠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잘 가고 있고 좋은 사람들도 그만 그만 괜찮고 여기 지지권에서 지지되고 있어요. 대아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떴어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 괜찮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음 대북 경협주 괜찮은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일단 여기를 갭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저항권 61회 2평선을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강한 상승 나왔어요. 일단 굿입니다. 자 저항권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저항권으로 볼 수 있어요. 지지는 여기 일단 그러면 일단 저항권에서 약간 저항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큰 목표치를 보자면 여기서부터 71,000원부터 72,000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대략 72,000원에서 여기 박스권으로 봐도 되고 여기 여기를 봐도 돼요. 여기 박스권을 보면 여기 박스권으로 봐야 되나? 볼 필요 없겠습니다. 여기 박스권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저점을 제가 찍은 거니까 여기를 보면 96,000원입니다. 그럼 24,000원 올라갈 수 있다. 24,000원 자 24,000원을 여기서 올려도 되고 24,000원 하면 12,000원이죠. 12,000원의 목표치 여기가 추세상의 목표치 12,000원 이렇게 아 추세가 아니라 이게 밴드상 이렇게 목표치가 나오구요. 이렇게 여기서 또 목표치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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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게 되면 24,000원 112,000원 112,000원 야 여기 인근이네. 그죠? 이렇게 딱 목표치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그래서 목표치는 지지정한 거 딱 매치가 되네요. 그러면 강력하다 할 수 있습니다. 111,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아 매도 매도를 하는게 좋은데 어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거래량도 째법 썼어요. 그럼 내일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게 다 지웁니다. 일단 이해되시죠? 11,000원 12,000원 목표치 다 지우긴 좀 그렇네. 자 지금 상승할 목표치가 어느정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자 동기간의 법칙에 의해서도 보면 여기서 오른 날짜가 이만큼이에요. 7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 매치된 날도 어느정도 매치가 돼요. 조정 받은 날도 7일로 어느정도 매치되고 1,2,3,3일 오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상승 여력 다음주까지 정도는 있어요. 있는데 다이렉트로 치고 갈지 아니면 눌리면서 갈지가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전략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치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 여기 98,000원대를 안 깨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61대를 안 깨면 일단 전부 던질 필요 없고요. 자 내일이라도 강한 상승세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은봉으로 갭상승위에 은봉이 떨어진다 하면 11만원 11만원 이상이 또 그거였지 않습니까? 목표치였으니까 갭상승 그만큼 세게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갭상승 나와서 은봉으로 딱 밀린다. 그러면 절반 이상 던지십시오. 절반 그리고 눌림목 줄 때 97,000원을 훼손 안하면 97,000원에서 팔아먹은 거 다시 한번 더 매수도 가능하구요. 그때 11만원 가서 밀려 벌리는 모습 보이면 아예 다 던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처럼 그렇게 매매하는 거 하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적당하니 내 시작해서 그냥 돛지 모양 이런 걸로 적당하니 멈춰있다. 그러면 크게 반응할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사고 팔고 크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적당하니 들고 계시면 될 거 같다. 10만원 정도 안 깨지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절반 정도는 청산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주워 담아도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10만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마지노선은 9만7,000원 10만원을 깨서 시작하는데 9만7,000원 안 깨면 조금 버틸만 해요. 그러면 적당히 들고 있다가 9만7,000원이 훼손 되려고 하면 절반을 던져 버리시든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갭 상승해가지고 밑으로 밀리면 그거는 절반 이상 청산하시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히 눌리먹 주고 팔아먹었던 거 적당히 눌리먹 주고 양복 놓으면 다시 사놓아도 별 문제없고 가지고 있던 거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다 던지는 거는 9만7,000원 훼손되는 거 9만원 인근까지 밀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 보인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가지고 조금 이해를 비교적 잘 하셨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갭 상승해서 밀리면 차액 실현하시고요. 절반 정도는 그 다음에 적당한 시작하면 홀딩하시다가 9만7,000원권 10만원을 위협한다 싶으면 절반 매도하시다가 입형선들 다 돌려냈거든요. 올라올 겁니다. 그럼 지지권에서 아까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는 전략 가능하다. 적어도 본인 매수가를 훼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9만원 여기는 아주 탄탄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 인근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다. 다 던지고 난 다음에라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까지 했고요.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종목 상담 올려보십시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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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딜레이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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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시총 상의종목들 한번 싹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리포터 한방에 삼성전자가 지금 큰 어묵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빨리 여기 저점 4만4천원은 지지하면서 반등시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휴가 중이었어요 그죠 자 20일을 깨면 20일 돌파하면 살 수 있고 20일 깨면 던질 수 있는 기법도 말씀드렸어요 짧게 하신 분은 일부 던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담아 넣는 그런 전략을 펼쳤어야 되는데 다 던질 필요는 없었어요 분명히 그거는 저점 인근이기 때문에 그러나 100%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 다 이렇게 하락으로 두드려 맞는 것도 잘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4,000원권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 수급이 전일 기간외국인 매도세 아주 셌습니다 하이닉스 당분간 접근 금지입니다 크게 밀렸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를 68,000원 정도는 지지할 수 있어 보이나 일단은 단기간 기간외국인의 엄청난 매도를 지금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별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말을 안 했을 겁니다 LG전자 바닥 짚고 돌려내는 모습인데 기간외국인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좀 빠릅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하게 단기 추세는 뚫어내는데 60일 가봐야 60일에 저항을 또 받을 거기 때문에 83,000원권에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이평선 돌려내고 적어도 60일까지 돌려내는 모습 보고 접근해도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IT가 전기전자가 지금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삼성전기도 여기 13원권역에는 관심있게 보자 했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다이렉트로 밀리면 사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됩니다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내가 바라는 가격대에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크게 음봉을 두드려 맞으면 거래량까지 서는데 안됩니다 기다려야 되는거에요 일단 패스입니다 이후사항 봐야 됩니다 IT가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그리고 삼성 SDI 야 그쵸 IT가 언제 해폭탄 날리네 안 좋습니다 일단 기다리십시오 자 현대차 상승 20일 상승 강하게 했는데 계속 지속 돼주면 좋는데 일단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지지선은 이렇게 훼손 안됐으니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니 볼린저 밴드 하단과 12만 3천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보다 좀 더 추세를 빨리 강하게 돌파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네요 24만원이 장권이긴 하나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리먹주고 서서히 돌려낸다면 관심권에 넣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관심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현대중공업 야 요새 조선 조선 관련 주식들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이제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괜찮구요 자 현대미포가 가장 강합니다 현재도 자 이것도 조금은 더 기다려야 돼요 강한 상승 확인하고 눌리먹 주면 관심있게 볼겁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주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자 현대건설 남북경협 기대감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5만6천원대 정도 눌리먹 주면 잘 안줄 것 같은데 한번 접근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들고 기관외국인 매수세 많이 있어요 건설주가 요새 나쁘지 않습니다 야 이게 GS건설도 관심있긴 봐야 되는데 워낙 좀 단기 박스권으로 접근하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예전에 접근도 좀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와요 기관 조금 요새 좀 그렇습니다만 자 이평선 좀 무시하시고 여러분들 4만 4만 2천원과 4만 7천원의 박스권 자 이런거 말씀드리면 우리 자두님은 적어놓습니다 자 두 이하 4만 2천원과 4만 7천원의 박스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거 박스권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으로 아 순고르기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박스권 하단에 4만 2천원에서 매수 적당하니 4만 7천원을 목표치로 들고 가면 되는데 중간에서 막 크게 밀리려고 하면 던져버려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설주까지 했구요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하고 종목상담 한번 해보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괜찮습니다 그죠? 건설주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자 여기 인근에서 사자고 말씀 많이 드렸고 실제로 우리 채팅방에서 소리 없이 강한 하하 우리 한동님이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런데 다 이런데서도 매수 포인트고 이런데도 포인트거든요 자 관심있게 보다가 돌파시도 넣으고 위로 갈때 이것은 돌파형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1만 7천원을 돌파하는 양봉 강하게 넣으면 들어가서 늘리목 주고 다시 추가 매수 가능하고 아니면 돌파 확인하고 늘리목 주는 1만 7천원에서 접근 가능 2평선 이제 돌려내고 있거든요 각도가 강합니다 강한게 아니라 각도가 가파릅니다 좋은거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자 삼성 180조 투자 반대로 흐름이 삼바만이 유일하게 상승 그렇죠? 삼바 제가 웬만하면 안보려고 했는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략대로 이제 수행해 볼 거에요 삼바 여기서도 봤거든요 닥터케이는 35만원 35만원 그리고 45만원 못 넘어간다 계속 지속되었고 여기서 강하게 갑자기 돌여버려요 그러면 눌리목 주면 이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장사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파워 막강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합니다 삼성이 인정하실걸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 밀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날라가요 그죠 그러면 분식회계고 뭐고 일단 뒤로 접어넣고요 우리 회계 분석팀에서 보면 연속으로 손실 보고 있는 회사인데 야 참 접근하려니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뭐 길게 쭉쭉 들고 가겠다는게 아니라 닥터케인은 스윙트레이딩 많이 하기 때문에 눌리목 적당히 주면 43만원 정도 선까지 적당히 눌려주면 이거 턴하거든요 이 평선 다 턴하고 나면 양봉 딱 쓰며 들어가 볼랍니다 자 43만원대가 이제 강력한 지지권을 바뀌었습니다 분석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가 강한 저항권이라서 여기서 못 뚫고 넘어갔다면 이것을 대박 뛰어넘고 나면 이것이 이제 탄탄한 지지권으로 바뀝니다 일로 딱 밀리면 매수 접근해 볼겁니다 43만원권 쌈바 올려놨어요 그래서 넷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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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만6천원 비중 20% 그리고 7월 31일 넷마블 여기 있어요 야 나왔죠 야 잠깐만 13만6천원 7월 말일날 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뭐가 사고 난 이후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한번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아 그냥 얼마 간다 얼마에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 본인의 어 매매에서 뭐가 좀 바꾸면 좋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7월 30일날 7월 30일날 13만6천원이 없는데요 아 분할 매수해서 그럼 그것보다 더 위에서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림님 반갑습니다 휴가는 잘 갔다 오셨어요 제가 넷마블을 예전에 방송을 좀 했을 겁니다 자 언제부터 별로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추세를 가기 때문에 우리 채팅방에 진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여기인 것부터 사서 잘 먹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 인금부터는 저는 이야기를 별로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추세 여기 안 깨고 쫙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강하게 때리 패고 난 다음부터는 닥터케인 별로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 허경님이 그분이 아닌 것 같은데 넷마블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분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안 깨져야 된다 14만6천원 대박 깨졌죠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던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위에 얼마에 샀는지 몰라도 여기가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넥 넥 라인이라고 추세가 깨지는 게 이렇게 더 끌 수 있지만 이렇게도 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깨지면 안 된 자리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깨지면 반등 나와도 여기를 돌파를 못해요 저항의 역할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넥 라인 모가지 따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가지가 따위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해요 피가 철철 철 나고요 너무 잔인합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확실히 바퀴라고 말씀드립니다 폭락 나왔잖아 여기 인금부터 안 좋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닥터케 방송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7월 26일 인근 가서 앞뒤 방송 보면 넥마블 이야기 해 놓은 것 중에 좋으니까 사라고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깨지면 절대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이야기 한 세 번 이상 했을 겁니다 질문하신 분이 계셨으니까 여기를 안 던지고 계속 버티니 이제 밑으로 크게 두들어 맞았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가 일단은 지지권이긴 해요 앞전 그죠? 그러면 월봉 한번 잠깐 챙겨볼게요 자 신규 매수 아 신규 아 상장한지 얼마 안 된 회사고 공매도 또 과열 떴겠지 그죠? 공매도 과열입니다 공매도를 하 하여튼간에 공매도 때문에 문제에요 그것이 우리도 공정하게 같이 공매도 때릴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공매도 때려 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개인들 공매도 때리기 어려워요 거의 무슨 조건들이 많아서 못 때려요 누가 때립니까? 기관이 외국인이 때린다고요 선물로 따지면 매도 포지션입니다 하락할 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밑으로 때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이런 데서 공매도 때리기 시작했다면 지금 뭐 공매도 제 같으면 공매도 안 거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가봐야 반등 조그만 정도지 상승이 아니고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거칠 가능성 높고 여기가 최고의 거래가 터지면서 개발하게 음봉 떨어졌어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13%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죠? 제 같으면 공매도 쇼커버링 안 하겠습니다 사 넣는 게 쇼커버링이거든요 공매도 때리고 여기서 사 넣어서 끝내는 게 어 매매가 한번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쇼커버링이라는데 안 하겠어요 왜? 밑으로 한번 더 쳐지면 더 빠지거든요 그럼 전략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손실이 크다고 손절 안 하고 하면 그 주식이 아 당신이 손실이 크니 내가 스톱하겠어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내가 산 가격하고는 주식의 주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미련 부리면 미련 부릴수록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케이스 밑으로 깨져버리면 저점도 깨졌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하라 크게 넣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매도 혹연 그리고 반등 시도 나와도 아 일단은 13만 2천원권까지 가면 저항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대밀리는 조짐 보이면 비중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면 반등 이후에 눌림목 주고 여기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이중 바닥 형식으로 다시 양봉 설 때 위에서 팔아먹었던 거 절반을 다시 사넣어서 평균 단가 내려오면 적당히 끊고 놓으면 그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요점 12만 4천원 깨져버린 문제 심각하니까 비중 축소 확실하게 하시고 반등 강하게 나와서 13만 2천원권까지 올라간다면 버텨보시고 여기 인근에서 크게 밀리는 조짐 놓으면 일단 다 던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종목으로 복수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눌림목 눌림목이 아니죠 상 반등 이후에 다시 대밀릴 때 여기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이중 바닥이 형성되고 양봉 설 때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복수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 기관외국인 매숫에 잡혀야 된다 그게 조건입니다 공매도 하면 셀들이요 야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너무 불함이에요 아니 공정한 게임 하자구요 그러니까 여기 뭐 기관외국인은 아무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빠지는 걸 눈에 보고서 버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손전물량이 손전물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애들이 때린다니깐요 밑으로 매도를 때린다니깐요 매도를 제 기준에서 매도 만약에 내가 야 너 공매도 한번 해봐 이러면 제가 공매도 포인트 딱 잡아 볼게요 자 이상한지 안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 포인트 제가 딱 잡아 볼게요 자 아이고 첫 번째 포인트 일단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하고 있어요 반등 시도 나왔어 여기까지 좋아요 자 첫 번째 반등에서 밀렸어 여기를 저는 공매도 포인트 잡겠습니다 왜 여기 전 고점되고 여기 지지대인데 밀려버리면 안 돼요 저항이에요 저항 그쵸 잠깐 가느다다 밀리죠 여기를 첫 번째 매도 타이밍 잡겠어요 그리고 반등 다음 반등 한 번도 못했어요 만약에 다 들고 있는다 치고 한 번 더 깨진 여기에서 두 번째 공매도 때리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반등 시도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때리겠어요 그리고 여기 저쪽 깨진 순간 물론 개 바라겠습니다만 추가로 더 때려가지고 평균 단가 조금 내려가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평균 단가 좀 더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로 더 때려가지고 평균 단가 뭐 여기 정도만 잡아도 수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수하고 버틴다고요 노입니다 노 반대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아마 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고 호경님이 샀던 자리에서 아마 팔아 나갔을 수 있다 맞으면 7번 한번 7번 한번 남겨보십시오 13만 6천원이 주가 매수해서 그렇다고 그날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러니까 13만 6천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 7월 30일날 사고 뭐 밑에서 더 샀는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살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나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잠시 5분만 쉬었다가 음 방송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아 종목 상담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최근에 또 새롭게 구독 많이 하신 분 계신데 구독 안하시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닥터케이 무료 주식 방송으로는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야 니보다 잘하는 애들 많지 않아 있죠 유료로 합니다 유료로 돈 안 받고 이만큼 안합니다 그래서 무료 최강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관심있으신 분들 SNS로 추천 좀 해주시고요 그냥 유튜브에서 닥터케이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닥터케이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꼭 주변에 추천하실 분 없다더라도 본인들 계정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좀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나 이거 당신이 상대방에게 신속한 149,000원 샀다 그랬죠 149,000원이 149,000원이 어느 인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별로 안좋아요 아시겠죠? 한 5분 쉬었다가 또 재개할게요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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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